후한말 187년 후한의 장수였던 장수는 장거를 설득하여 오한족과의 연합, 구력거와 함께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요서, 요동속국, 우부평오한 등 삼국오한의 우두머리가 되어 유주, 기주 등을 노략질하였고 이로 인해 10만여 명의 일반 백성들도 살해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공손찬은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장수네 무리들을 추격하며 토벌에 앞장섰으나 반란의 규모가 너무나 컸던지라 단숨에 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유주, 기주, 청주, 서주 4개주에 조소를 내려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청주에서는 평온사람 유자평이 유비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유비는 탁현현령으로 부임했던 공손찬과 각별히 친한 사이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유비의 강점으로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러한 유비의 인덕에 포커스를 맞춰 아이의 유비를 삼국지의 난세속 주인공으로 설정하였고 이 때문에 독자들에게 과도한 각색이라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다소 유비의 설정이 과장되었더라도 역사 속 정사 삼국지에서의 유비 또한 인간성에서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사에서 언급된 유비의 모습으로는 성장기 시절 노식 문화에서 수학할 때부터 동물과 풍류를 좋아하며 음악과 멋을 알고 호골들과 가까이 지내 많은 젊은이들이 유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비가 평온상을 지냈을 적에 평소 유비를 깔보고 불쾌해하던 유평이 유비를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지만 자객이 유비를 직접 대면했을 때 유비가 그를 친절하게 후대하자 도저히 유비를 찌를 수 없어 자신의 계획을 실토하며 암살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유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수로는 역시 관우와 장비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의형제로 맺어진 도원결이는 소설 속 이야기라는 것은 익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도원결이라는 거창한 형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사삼국지에서도 유비관우 장비 이 세명은 단순한 군신관계를 넘어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 친형제 이상의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건적인 난이 발생한 184년 무렵에 만난 이들은 추후 약 35년간 피보다 진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찾기 힘든 신의이기 때문에 현대사회까지도 유비관우 장비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관우는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여 삼국지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삼국지 팬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중국 민간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사삼국지에서 서술된 관우의 초창기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출사를 하기 전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로는 관우의 원래 고향이 중국 최대의 여모인 혜지 근처이기 때문에 소금 밀매에 관련되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소금의 이권을 두고 권력을 잡던 호족이 서민을 갈취하는 횡포를 취하자 관우는 그를 직접 칼로 베어 죽이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망명생활에 접어둔 관우는 수년 동안 먹고 자는 생활이 편치 않은 도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준다는 유비를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어느 날 유비는 친구인 간홍으로부터 떠돌아다니는 망명객을 소개받았는데 망명객 관우를 처음 본 유비는 그의 사연을 깊이 묻지 않고 씻을 물을 준비해 준 뒤 함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관우의 외모는 키가 크고 수염이 길어 워낙에 눈에 띄는 모습이라 거리를 함부로 다니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탁현 지방의 마을 사람들은 소년배 우두머리 유비의 빈객이 든 관우를 두고서 관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관우는 타고난 성격이 자존심이 매우 강하며 고향에서 쫓기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비나 장비 등을 비롯한 탁현 사람들에게는 턱세를 당하며 쉽게 어울릴 수가 없었던 처지였지만 유비의 깊고 따뜻한 친절로 인해 유비를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한편 장비는 민간 전승에 따르면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문물을 겸비하고 서화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인도를 잘 그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비는 관우라는 인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결코 관우에 밀리지 않는 장수로 총나라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무력만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지휘, 전술, 전략면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유비가 처음 거병할 때부터 관우와 함께 다닌 장비는 그 기록이 매우 부실하여 대부분 추측설에 불과하고 그저 유비와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장비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으로는 장비의 아내는 위나라 장수 하우연의 조카 딸 하우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예주 사람으로 하우연의 조카이자 하우페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유비관우 장비가 탁현에서 동고동락하던 약 15년 뒤쯤인 서기 200년 장비가 30대 중반 무렵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하우시는 13세로 고향집에서 뗄감을 주우러 나갔다가 장비에게 사로잡히면서 그만 장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장비와 하우시는 20살도 넘는 나이 차이에다가 13세라는 하우시 나이는 현대사회에서는 범죄라 여겨지지만 당대의 관점으로는 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현대사회보다 평균 수명도 많이 짧았던 터라 되려 2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장비와 하우시 간에 결혼한 사건을 두고서 위나라의 기록과 총나라의 기록은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해 그 온도차가 심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장비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두고 하우 집안의 여자아이에 대한 납치혼이라 하였고 총나라에서는 이는 조조 측에서 꾸민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되려 서기 200년은 유비가 조조에게 의탁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조조가 유비 측근을 포섭하기 위한 정략 결론이라 말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나라와 총나라 간의 시각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비 곁에는 관우와 장비, 세월이 흐르면서 조홍과 제갈량 같은 멋진 영웅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러한 능력이 출중한 인사들 외에도 초기 시절부터 유비 곁을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금 전 관우가 등장할 때 잠시 언급된 유비의 동향이자 친구인 간홍이라는 자였습니다. 간홍은 유비 세력이 미약했을 때부터 총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온갖 고생을 같이 하면서 조용히 유비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간홍에게는 관우나 장비처럼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갈량처럼 뛰어난 머리를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라는 이유로 총나라의 계국 공신이 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아 주변에서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간홍은 유비와 각별히 친했던 사이였던 만큼 유비가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평소 그의 편한 말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훗날 유비가 촉한을 세운 후 곡식을 아끼기 위해 금주령을 내렸을 때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려는 명령을 했지만 간홍은 유일하게 이를 반대하며 유비의 뜻을 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홍의 존재감이 워낙 없는지라 삼국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좋지만 재주가 없는 유비 휘화의 대표적인 인사들인 간홍, 송건, 미축을 묶어 간손미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187년 6월 장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비는 관우와 장비, 간홍을 불러 모아 기병을 논의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역의 호골들에게 연락하고 소년배들 또한 유비를 따르며 300명의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일찍이 184년 황건적의 난때 유비는 교위인 추종의 휘화에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지휘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유비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이 출정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좌우에 관우와 장비를 두고 선봉에 나서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적진에서는 장거, 장순과 연합한 오한족 돌격 기병대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며 목숨을 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23번째 시간으로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관우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국지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삼국지 Euro